매주 수요일 목요일 아침 7시 45분 EBS로 놀러와 어른이 되고 싶어 어른들은 정말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빠는 늘 우리 노는 거 방해만 하고 엄마는 어리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어른들 정말 싫어 정말 싫어 응? 그래! 모험을 떠나는 거야 엄마 아빠 볼래? 우리 둘이 머리 두 둘만 아빠도 데려가야지 먹그룹이 몰려오는데 빨리 출발해요 출발 그래 자, 옷 준비됐지? 띠아 아르르르르 콩 출력 빅푸트 출발 어, 점점 심해지는데 어? 빨리 출발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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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지~? 앗! 아, 아빠! 아빠 괜찮아요? 정신 차려요! 응? 엄마?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요? 엄마 왜 꾸뎌 엄마라니 유튜브에서 뒤죽박죽섬의 비포패밀리를 검색해주세요